아멘 은혜로의 장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대로 말씀가지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죄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일본 오사카에서 전도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우리나라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경제적 갈등과 함께 일본의 궁극주의화를 위한 그러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전도집회하는 이유 하나. 그것이 뭐냐.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보던스 2장 사제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상황에 딱 맞는 성경 내용이 요나스입니다. 이 요나스는 성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니누에는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니누에 백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요나는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가 특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고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 시킨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마음은 전혀 없지만 알 수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전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회개할 것 같지 않는 이 니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제 뜸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니누의 사람들이 그 악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딱 회개하니까 거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해서 성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만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하려느냐.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면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내게 손해를 입히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행편없는 인간이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체 인간 싫어. 하나님 마음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현장 가는 겁니다. 일본을 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김포공항에서 오사카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이 비행기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평소 때는 줄을 쫙 서있어서 분명히 줄을 서서 가는데 어디로 갔지 이게 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없냐가 없대요. 오전에는 하나 거의 없대요. 오후에 좀 있대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에 대해서 그래 타보니까 엄청 많아. 누구냐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단합 잘하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요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있었던 간단한 메시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실제 치유해라. 일본은 지금 너무 심각해요.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고 세계에 3대 4대 하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교고 아주 질서있고 예의바르고 진짜 질서있고 예의바릅니다. 그런 나라인데 정신병자가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고 한 집에 둘이에요. 그 사는 모습들을 보면 일본 식당은 혼자 먹는 벽을 향해서 라면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큰 라면이에요. 라면 우동 라면인데 전부 다 혼자 먹을 때 있어요. 소고기도 우리나라는 갈비 예를 들면 불고기 혼자 없잖아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전부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머리 형태나 이것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긴 하지만 머리가 다 이렇게 이발소가 깎은 머리가 아니에요. 애들은 많이 고침도 치고 동그랗고 밑에만 쳐올려가지고 동그랗고 이 모습들이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외모만 딱 봐도 제가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렇게 규모 없이 크다 허접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 머리 이렇게 보면요. 진짜 정신병자 한 집에 하나 이상 이겼구나 느낄 정도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실제로 심각한 영적병, 정신병 이런 우울증, 공황증 너무 많아. 사람 안 쳐다봐요. 병만 쳐다봐요. 힐링스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성교사고 복음 없는 자는 성교 대상자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신자는 다 성교 대상자. 여러분 가문에도 많을 거예요. 집에도 있을 거고. 사두행전 초대 교회 보면요. 뭐랬냐. 치유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사람을 볼 때 저 성질이 왜 저래. 저 사람 저 습관이 왜 저래. 저 신앙이 왜 저래. 그 사람 믿음이 왜 저래. 표정이 왜 저래. 표현이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느낌에 편치 않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그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피를 나온 형제라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성교 간에 만난 아무 친하다 하더라도 내가 저 부분을 치유해 줄 치유 대상이라고 이뤄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치유 대상이라니까요. 치유받을 자 너무 많아요. 영적 치유, 삶 치유, 직장 치유, 직업 치유. 모든 삶 속에 습관 치유. 대부분이 다 그래. 저도 치유받아야 돼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한 부모는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나 나 마찬가지. 나는 완전하다. 그게 치유받을 대상이에요. 이뤄요. 나 사실 나도 하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어디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리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짜드라 있으면서 다 숨겨놓고. 누굴 비판합니까? 그 자체가 남은 이 사람 저랬다. 아, 이 사람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비판 치유라고 했어. 비판 치유. 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치유받아야 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야. 요즘 계속 나오죠. 그렇지요. 엘리지, 에셀.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본 치유되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시지요. LVT, NPO.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네블레지부터 이 여섯 가지 보면 삼단체가 다 잡고 있어요. 삼단체를 잡고 인재들 속에 영적으로 확 잡았고 영적으로 잡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정신을 빼앗아 영적으로 잡아야 원리스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란 말이에요. 잡신이란 말이에요. 잡신. 그걸 다 지금 삼단체가 다 활용하고 있다. 아예 그걸 가지고 봐요. 인생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면 나도 치유받아야지만 사람도 치유해지고 그렇게 치유눈을 읽어봐요.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세밀하게는 우리가 예틀을 깨라. 예틀을 깨라. 예틀을 깨라. 예틀이 어떻게 깨집니까.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게 실제로 깨야 되네. 실제로. 그래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데 그거를 치유받아 그거를 가지고 안 되는데 그 인격 가지고 안 되는데 빨리빨리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들에서 선보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치유 정신치유 정말로 이 나라가 치유받아야죠. 치유받을 대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은 축구방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더더군요. 예원교나 복음 들은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중독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시기에 청소년기에 얼마나 세상말로 위험한 시기입니까.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애들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언약속이 자라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들이 단잠잠한 정치인계, 사회문화, 예술 모든 분이 다 이 아이들을 다 잡을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데 영적인 비밀은 수준이 최고 중등부로서는 친구들 만나봐야 얘들 못 따라와요. 영적으로. 영이 최고인데 그걸 최고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교사의 사명이 너무너무 천명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못 가지면요. 여러분 축복 다 놓칩니다. 이 시대의 축복. 오늘 야곱과 요셉이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아온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언약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는 다른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요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뭐요?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한 번 약속한 거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잡았다. 안 지키실 뿐이야니. 하나님이 언약이 구약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에요. 동떨어 언약. 카보나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언약 성취를 위한 주인공으로 신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주시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급 땅에 내려간 야급 일가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최고의 추구 받는 것 잘 들으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한 아들이 은약 잡은 나무게 하나도 안 잡아서 한 아들이 잡으니까 가문이 다 살아나 여러분 한 사람만 잡으면 가문 살게 되세요. 하나님이야 우리 가문에 내가 요셉이 되게 하야 좋사사 요셉이 통해서 가문이 살아났듯이 나나 통해서 가문이 살게 하야 좋사사 가문을 살게 하야 좋사사 여러분을 기도해야 오늘 기도하는 주사님 내외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두 외가 친가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90살에 한 분이 85살이야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내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다 보니까 할머니 다 죽었대요 할머니 먼저 갈대요 근데 이상하지 할머니가 오래 사는데 할아버지가 90살 친가 90살 외아가 85살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구원 받도록 기도 제목이 나와있어 야 근데 이 할아버지 이런 분은 기도해 줘서 구원 받도록 우리 올 거 없다 신발 신고 몇 걸음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교회 많지 않냐 개척교회다 멋진 교회 다른바 하다 상관없이 빨리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라 아직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문 보고만 내가 은약 잡으면 내 하나 때문에 다 가문이 살아난다 믿음 대단하잖아요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 하나님 걸 보면서 얼마나 영원히 살아 마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은약 잡은자를 통해서 은약 잡은 하나님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 보장해 버려요 은약 잡은자는 보장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으냐 하면 잡으냐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의 소리를 통해서 영원에 대한 근원적 보장을 하나님 해주셨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소중한 사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일어서 앉는 것도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신다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물가도 다 세우고 계신다니까요 세밀하게 요셉을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승도들은 야곱 가문과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우리 가문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로 충만하시길 제모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완벽한 보상입니다 1절로 사내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리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서 와서 고샌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디 우리와 선조가 다 그를 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난 땅에 기건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그루하고 그리하자 왔사오니 원하군대 종들로 고샌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난에서 애급의 고샌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주를 했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다섯명을 택하여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세웁니다 이때 바로가 형들에게 묻습니다 성읍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요셉이 형들은 바로 앞 질문에 요셉이 시킨 대로 답변합니다 장세기 46장 31절로 34절에 오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이미 다 해줬어요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강조가 아닌데 바로가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목축합니다 짐승들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라라고 했어요 당시에 애급사회에서 목축한다 이거는 기피대상이에요 목축한다 이거는 장세기 46장 34절에 오면 애급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역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축업자랑 애급에서 가장 천민에 속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가장 천민 상대도 안해 종교적으로도 부정적 사람들이라 너무 더러우니까 부정적인 인간들이란 이미지로 다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목축하는 사실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은요 목축도 했지만 농사도 지었어 농사지가 백배의 취급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애급사람들이 가정역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 그런 목축업자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할 이유가 농사 있는 사람이라면 될 텐데 가장 무시당하는 목축업자라고 고수현 땅은요 상세사진 밝혀 나오지만 목축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뭐냐 바로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이 바라본 겁니다 지금 현장을 목축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애급사람들이 상대도 안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수현 땅에서 우리끼리 야곱의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첫째 만약에 애급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졌다 하면 애급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물들면 자기 형들의 성향을 볼 때는 그냥 애급의 우상승배하는 꼴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급사람들이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시는 환경을 요셉은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어떤 환경이 더 좋을까 돈 좀 벌었다고 강서에서 돈 좀 벌었다고 강남 가면 멀리 멀리 갔더니요 진짜 철양하고 거나여 슬프고도 외로우 정첩이 다니면 꼴이 된다 두고 보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좋은가 요셉 보세요 예배 무시해도 괜찮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이 고생 땅은요 또 가난하고 아주 가까워요 가난 자기들의 고향 가난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요셉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바라봐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그저 소망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산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동부 학생들은 실감이 안 갈 거예요 저도 안 갔어요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점점점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갈지 준비하게 돼요 준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준비하고 그래서 사는데 윤목사님이 이 나이 들면 잠을 잘 때 숨이 멈추는 시간이 있고 입을 벌리게 돼가지고 잠을 깨고 이렇게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면서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양악기를 먼저 깨웠어요 윤목사님 그래가지고 아 좋다고 내보고 하라고 내보고 다 자기가 돈 다 들을 거니까 이 시간 또 안 되는 몇 달치 걸린데 내가 다 할 거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하하하 해가 나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자다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 자다 처음에는 좀 답답한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이제 나는 우리 형님도 주무시다 갔길래 나도 자다가 갈랑가 이랬는데 자다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셉처럼 또 우리 후대인 랩런트들 은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은약적 은약 말씀 잡고 아침 새벽 아침 일곱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요 기도주첩하는 거 강남매식이 보름하는 거 은약적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약적 삶이 뭡니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하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뭐요 각인뿌리 체질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은약이 이끄는 삶이에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주도합니까 강단 말씀 잡고 아 말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볼거 기도원 은근한 아들 이름이 이름 보니까 다온이더라고요 다온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온이래요 왜 다온이냐 그러니까 다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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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원하고 합해가 다온이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목사님 메시지 몇 년 몇 년 몇 년 그때 말씀하실 때 기도원 말씀하셔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나오면 지어야 되겠다 한 것이 기도원 합해에서 다온이냐 다윗이야 다윗 이런 은약을 자꾸 지었다 발음이 좀 힘들더라도 은약 자꾸 지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 잡고 아들이 지었다 다온 다온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름을 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볼 때 위험성이 많아요 사무엘 하면 그 사무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라집니까 사무엘 하면 전부 다 그렇지 않은지도 아는데 사무엘 전후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배로 요거두면 몇 배로 사람을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 있잖아요 따위사 따위 따위 바울 바울 사무엘 그래서 내가 볼 때 차라리 다온 좋아해요 누군지 몰라 본인은 알아 따위신지 기도운지 알지 뭐예요 다온인데 내가 그걸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난 유명사에서 뭐 이름을 말하지 뭐 교회 성경 이름 그대로 써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지 어떻게 하든지 안에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언약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지 공부 잘하는 놈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 열심히 하는 필요도 없지 알아서 다행이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 하냐 덥 얻나가요 일단 포기하시고 하지 마라 편하게 그냥 인생 니 살아놓고 니 성경 말씀이나 좀 잘 듣고 어차피 니 머리가 안된다 하면서 말씀 잡고 성부 보자 예배나 잘 되려라 그러면 성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아들 5절 보세요 바로가 요섭에게 말하여 너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적 애급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너 아버지와 너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선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 왕은 요섭의 형들이 요청한 대로 고선땅에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이 있어요 자신의 가축도 다 관리하도록 특권을 주었어요 왕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질 않애 간섭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도 준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급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계속 그냥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스 3장 1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하고 개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선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게 없게 살고 있다 없이 살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하다 말만 해봐 남편이 바가지 끓지 마세요 아멘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지금 지금 그냥 여러분 이 10편요 이 이 13편 읽기 전에 22편 보세요 엘리엘이 라바 사박따리 예수님이 하신 십자하신 말씀 이게 지금 22편에 나오는 정도로 애처라 처절한 지금 상황 속에 서 있는 환경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 다 어마어마한 문제들 많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왜냐 목자가 누구냐 따라서 양들은 보장되게 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때로는 저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 있냐 진짜 너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하나님이 축복의 그늘인 줄 믿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바울처럼 따위처럼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보장하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7절부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요셉은 형들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행한 독특한 행동이 뭐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니 왕 앞에 나가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축복하며 야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로를 향해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위치가 바뀐 것 같잖아요 왕을 축복 있을 수 없느니요 그때 왕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말이에요 초라한 이 노인이 말이에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해요 어떻게 당시 최강 권력을 가진 바로 왕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그저 말을 먹을 것 속에 어둠으로운 주제인 이 초라한 노인이 축복할 수 있어요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으로 그를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내 비로 육신적으로 이렇지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은요 진짜 복음과인 사람은요 누가 더 키 죽으면 안 돼요 눈치 보고서 쩔쩔매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는 은약 잡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 비로 가난하지만 내 비로 병들었지만 내 비로 병은 없지만 내 비로 세상으로 내놓을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당신을 축복할 권한이 있다 이런요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을 축복할 정도로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당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래서 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한 말 한마디 조그만한 거고 물질을 말해 그것 때문에 삐치고 시험도 이런 쫑발이 어떻게 이삼필을 나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수준인 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거시도를 통해서 복의 권한이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권한이다 누가 무성 말해도 결과를 그렇게 만들게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선지자 세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굴 만나도 말해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고 고총장여 국회의원들 다 나는 어떻게 보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교만해서 가네요 저 밑에 고생하는 사람들 같아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되어서 뭐 이렇게 부럽다라는 게 없어요 아이고 고생 많다 예수 믿어 바로 살아야지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불신자가 여러보다 커 보입니까 은혜 덜 받아서 그래요 속된 말로 좀 우식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 우식해 봐야 됩니까 우식해 보세요 비록 월급 받지만 여름 월급 받지만 영적으로 불상해해 보라고 아멘 우식 보람 좀 못쓰는다 말하면 불상해 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뻥이야 뻥 불신자들은요 막 대단한 것 같죠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세요 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하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압니다 상관없어 나는 선지자야 일방적으로 때로는 물론 포럼하면서 인격적인 대화도 필요하지만 이건 안되겠다 싶을 때는요 아 이건 이 인간은 대화로 안되겠다 싶을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게 무속인 전도 아니에요 듣거나 말거나 욕하거나 말거나 그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성의 이 어마어마한 직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전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만 모든 죄를 사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야말로 이 놀라운 신문과 구원체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달합방을 한다 이 말하면 선지자적 사명 거기 와서 불신자 왔을 때 그야말로 메시애를 증거하는 선지자 그럼 치유받을 대상이다 회계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 영적 문제 없이 치유해 주는 왕 달합방을 하라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당신 말을 하니까 당신 심부름 하니까 이런 신문과 건설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4등전 26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바 왕 이 왕 앞에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재수 수준에 쇄고랑을 차고 결박된 수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재수요 누가 봐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문과 고생한 선제와 제장 왕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안되냐 나는 옛 틀 옛 틀 옛 체질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벌써 60 넘 같다 안 바뀝니다 내가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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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때 안 바뀝니다 60년 동안 딱 굳어져 버렸는데 글쎄 지금요 이 옛 틀을 받고나 옛 틀 계속 안 바뀝니다 옛 틀 때문에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옛 틀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거 깨는 거 힘듭니다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이 정말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할 거예요 중요한 두 단어 그게 뭐냐 자극과 반응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자유를 바꾸고 싶을 사람은 두 가지로 해라 자극과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자신을 발전적으로 그렇게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입니다 자극 자극이 없다 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극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거 끝난 거예요 전혀 희망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문동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불을 떼야 될지 못 느낍니다 나 혼자 초대가 제가 한 주가 부흥회 할 때 내 그런 말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 얼마나 불을 떼야 될지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뚝 떨어져요 불을 겨울에 방을 불을 떼는 안 돼 얼마 떼야 땄는지 몰라 계속 떼다가 이 살이 다 타버리고 절대로 문동병 환자는 낫지를 않아요 나 환자들은 낫지를 않습니다 끝이에요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감각 없는 거 이게 심각하구나 자극에 반응이 없다 아주 심플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돼요 우리가 강단 말씀 통해서 영적 자극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극을 받아서 반응해야 돼요 자극과 반응을 영적 표현하면 뭐예요? 말씀과 적용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 적용이 돼 적용 즉 반응이 돼 반응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삶의 체질가 될 때 야곱처럼 어젯처럼 바울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실적으로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연계의 모든 성도들 말씀이 자기 적용이 돼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변화의 주도자들을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디엘 무디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가 누구냐 미국을 살려낸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미국 전역을 다 살려낸 그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이 디엘 목사님이 어떤 분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분이 의외의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전국의 세계에 이렇게 폼을 정하는 전도자 목사님 디엘 무디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시겠지요 지금 나는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 16절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대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분명한 은혜를 붙잡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게 스님 받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최고로 멋있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교할 때입니다 이삼실나라 살릴 때입니다 다른 거 다 자순간 내려놓으세요 내게 위기 있고 없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안상하고 다 내려 사단 찌꺼기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영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이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정해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속에서 절대 흔들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경신하고 결단케 하야 좋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십니다